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코드번호가 131370이 되겠구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알서포트라고 하면요. 재택근무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요. 특히나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183억으로 178.8%가 증가를 해줬구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3억이 나왔는데 무려 674.3%나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국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30만개의 고객사를 보유한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는 3분기라든지 4분기는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알서포트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또 어떤게 있냐 하면 그 어떤게 있냐고 하면은요. 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증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날 8월 28일날 23,6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 3월 19일이죠. 이 2375원을 기록하던 주가가 23,650원까지 무려 10배나 갔습니다. 10배나 갔으면은 주가는 당연히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28일날 23,6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적은 당연한 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알서포트가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자리죠. 16,650원 또는 17,000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크게 밑으로 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조금 더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28일날의 고가 대비해서는 가격 조정은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라온 10배 간 거에 비교하자고 하면 덜 떨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가격 조정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2.6%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락이 이 하락이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둘, 넷, 여섯 개죠. 여섯 개의 캔들을 보시면 그래도 한 17,000원 근처로 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000원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털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관찰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알서포트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고 가격에 대해서 확인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이 추천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미에 보시면 AP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를 이렇게 딱 눌러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는요.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7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줄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사항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